이분은 만나면 일단 세 번 놀래요, 세 번. 네, 처음엔 이뻐서 놀래고, 두 번째는 착해서 놀래고, 세 번째는 노래를 끝내주게 잘해서 놀랍니다. 네, 그 주인공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만나볼게요. 수경이! 어서오세요! 아, 어이구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경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일단 제 타이틀곡, 나미야 먼저 띄워드릴게요. 우리 여러분 환호 많이 해주세요. 나오긴 할 텐데. 이제는 만나면 너만 좀 이대로 아는 명인 것만 좀 사랑하는 우리 손가락은 당신 난 대체 뭐가 되나요? 이제는 만나면 너만 좀 지난 날 날 사랑해 온다 아무것도 못해요, 난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만나면 너를 기다려야 하고 이렇게 하면 난, 난 너를 미워 죽겠어 난 또 네가 정말 미워 죽겠어 너를 사랑해 온다고 많이 좋아해 온다고 이래서 남때로 거둘해 난 또, 난 너를 미워 죽겠어 난 또 네가 정말 미워 죽겠어 네 눈에는 마지막 사랑해 개김 난 better 기다림해 그 Lil' award 이제 나무 된 것 맞죠? 이미 나친 밝은 것 맞죠? 다들 계속 말하는 당신 난 내 이제 뭐가 되나요? 이제 나무 된 것 맞죠? 너를 다닐 그 사람들을 만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난 마음이 아파서 그 자녀를 기다려야 되고 너를 다닐 내가 미워 죽겠어 너를 다닐 내가 정말 미워 죽겠어 너를 다닐 내가 많이 좋아야 되고 이제 나무 된 것 맞죠? 너를 다닐 내가 미워 죽겠어 너를 다닐 내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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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 죽겠어 이제 나무 된 것 맞죠? 지금 너를 다닐 내가니깐 간절히 기다림때 그 어릴 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경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